동영상 찍기 전에 바로 출발하면서 뭐라 그랬죠? 어? 틀린다! XRV XRV 틀리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경유차의 묵지가 경유차가 뒤늦게 출발하는 그런 개념에서 가솔린차 타는 느낌이 나요 그런 식으로 틀려져요 자 오늘 차는 올유카니발 2015년식이고요 키로선은 이제 한 6만 9천 띈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오늘 장착한 것은 탄 흡기의 R타입 하나 그리고 탄 터보의 N타입 하나 터보 터보 인터쿨러? 터보 그건 좀 확인할게요 하여튼 D타입 하나 그리고 인터쿨러의 N타입 이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중통하고 배기는 무동력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7개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2병 그리고 고스트 팩 5장 이렇게 하셔가지고 굳이 세팅값 말씀드리면 한 165% 세팅값 되고요 지금 사장님께서는 미팅 시간에 연비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내 주행 고속주행 비율이 5대5 정도 된다고 하셔서 오늘은 흡기의 D타입을 좀 권했고요 터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인터쿨러 터보까지 들어가는 게 좋고요 지금 액셀 떼 보세요 빨간불이라서 떼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속도 안 떨어지면서 계속 밀죠 이거 많이 이용하시면 연비 좋아진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제 브레이크 잡아야 돼요 연비를 튀어나가려는 게 틀려요 느끼셨죠? 여기서 유턴해서 내려가시죠 지금까지 연비는 오르겠다 아유 지금 잠깐 탔는데 지금 우리 기술 대표가 잠깐 타면서도 150, 160을 때려 밟아봐요 부하 걸릴 일이 없지만 그래도 체크해서 핸들을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평소에 운전하던 습관에서 탄력주행만 더 이용하면서 타시면서 지금 평지예요 70이잖아요 저 빨간불이었을 때 엑셀을 뛰는 거예요 속도 내려가는 거 보세요 엑셀 떼었잖아요 계속 유지하고 가잖아요 이걸 많이 이용하시라는 얘기예요 차간거리에 가까워지거나 이랬을 때 이것만 이용하시면 되고 연비는 사장님 사장님 무조건 연비였으니까 타시면서 좋아지게 되면 그때 전화 주십시오 지금 배가 봤을 때 되게 잘 먹었어요 사장님이 타던 습관 그대로 타셔도 연비는 좋아질 거니까 그거는 추후에 전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타면서도 좋아진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장거리도 한번 갔다 오시면 또 좋아진다는 걸 느끼시니까 그럴 때마다 귀찮지만 않으시다면 저한테 꼭 전화 주셔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워낙 말씀이 없어서 고개만 끄덕끄덕 가셔 아까 출발할 때만 어? 틀린다 이 말 한마디 하고 말씀도 없으셔 전화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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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